자식아 황찬성 누구랑인데 니네형 이민호 니네형 이민호 니네형 이민호 얘 나다 자식아 황찬성 너랑 얘기할 시간 없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자식아 지금 우리가 누구랑인줄 아냐 누구랑인데 니네형 이민호 니네형 이민호 니네형 이민호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떠냐 이 자식아 니네형 지금 우리 손에 있다 난 또 누구라고 야 맘대로 해 하하하하 야 맘대로 해 야 맘대로 해 야 맘대로 해 야 맘대로 해 하하하하 어떠냐 이 자식아 니네형 지금 우리 손에 있다 난둥 ehkä 난 또 누구라고 야 맘대로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n alt 웃음 어떠냐 이 자식아 니네형 지금 우리 손에 있다 난둥 없음 야 맘대로 해 야 맘대로 해 야 맘대로 해 뭐 뭐 진짜 맘대로 알았는데?